캐나설들이 이렇게 나설면 되나? 아! 아 그 중 플로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있었니 이별이 실커만나져 저기에 찬바람이 있었니 가끔 너도 내 걱정에 힘 들어갈까봐 간스레 또 접어둔 네 생각 꺼내보지만 어쩌면 내 착각일까 너무나 두려워 이렇게 아직도 나는 애쓰지 마요 우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요 한 눈물 나도 마지막 모습일테니 조금 더 아파해도 되는데 잊으려 애쓰지 마요 언젠가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을까 기나긴 밤 눈물 없이 잠들 수 있을까 기억이 함께 만들어 갔던 추억들이 희미해질 수 있을까 애쓰지 마요 우리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해요 맘 아파 눈물 나도 그만큼 사랑했으니 조금 더 아파해도 되는데 잊으려 애쓰지 마요 이렇게라도 내 맘을 위로하고 싶지만 벌써 그대 나를 잊었을까 두렵기도 해 아주 가끔 그대 내가 생각이 나면 그대로 날 기억해 주길 애쓰지 마요 우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요 마음 아파 눈물 나도 마음 아파 눈물 나도 마지막 모습일테니 조금 더 아파해도 되는데 잊으려 애쓰지 마요 뭐 이거 녹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할까요? 나 뜨면 끊어져 응 아 그래? 알기로 되어라 아 감사합니다.